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여러분 큰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에이프릴이 오늘을 위해서 노크를 해주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어떠세요? 이렇게 KBS 월드라디오 아라바방송 축하무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축하무대에 오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방금 들려드린 건 저희 노크노크거든요 저희 앞으로 에이프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정말 저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지만 더 좋아진 것 같고 오늘을 위해서 정말 노크를 해주셨으니까 아라바방송에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경품초 자리가 있었거든요 통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품 추첨으로 한 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 선물은 저희가 무대는 안전사고를 유의하기 위해서 오른쪽 무대 옆에서 저희가 상품을 날라 드립니다 그렇지만 행원권 추첨은 에이프릴이 직접 한 분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누가 뽑으실까요?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에게 행운이 가게 될지 깊숙이 깊숙이, 그렇죠 맨 아래꺼 뽑아보겠습니다 맨 아래꺼요? 정말 독특한 분이시네요 뽑았습니다 성격이 나온 분이 그럼요 뽑았어요 그러면 그 번호는 357번 357번 누구십니까?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357번 안계십니까? 없나봐요 357번이 안계시면 다시 한 번 더 뽑을까요? 다시 한 번 더 뽑을까요?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뽑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맨 위에 꺼 이번엔 맨 위에 꺼 이번엔 맨 위에 꺼 이번엔 맨 위에 꺼 맨 위에 꺼 자 열겠습니다 1 102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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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분일 수도 있고 아랍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없으시면 1028번 1028번이 안계시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추천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안계산 저희가 계속 추첨을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십니까? 네 네 네 앞으로 네 저희 앞으로 에이프릴 활동 많이 많이 할테니까 예쁜 모습 많이 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구요 저희가 두번째로 꿈사탕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둘 셋 눈이 뽑고 자 두번째 무대로 이어가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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